안녕하세요. 크리에이팅 포즈입니다. 컴피아이가 0.3.35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0.3.34와 0.3.35의 업데이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경우 보급 노드 및 개발자를 위한 수정이 대부분이었고 완 2.1 펀 카메라 컨트롤 모델을 공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완 2.1 펀 카메라 컨트롤 모델을 공식 지원합니다. 이 모델은 카메라 시점과 중심점 이동을 보다 자세히 개정할 수 있게 설계되어 영상 제작과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더욱 다양한 시점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댑티브 프로젝티드 가이던스, 줄여서 APG 노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높은 CFG 설정에서 발생하는 채도 과잉과 노이즈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정해서 보다 선명하고 안정적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0.3.34와 0.3.35 버전의 주요 업데이트이며 후니아 커스텀 모델은 아직 실험 단계라 공식 추가 사항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신규 노드가 추가되어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컴피UI에서 완 2.1 펀 카메라 컨트롤 모델을 공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1.3b와 14b 두 가지 크기의 모델을 지원하며 512, 768, 1024 해상도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흐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영상 제작, 연출에 유용한 모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컨트롤 모델 추가와 함께해 완 카메라 인비딩 노드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노드는 완 카메라 이미지 두 비디오 노드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 아래 설명에 링크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 워크플로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배치 과정을 따라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정 모델과 클립, VA 노드를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로드 클립 비전과 로드 이미지 노드도 배치해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노드를 추가해 나갑니다. 먼저 프롬프팅 노드를 배치하고 그 다음 클립 비전 엔코드 노드를 연결합니다. 로드 이미지를 바로 연결해도 되지만 특이한 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사이즈 이미지 노드를 활용해 사이즈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 카메라 인비딩 노드를 배치하고 완 카메라 이미지 투 비디오 노드에 연결합니다. 완 카메라 이미지 투 비디오는 라텐드 값을 전달하므로 리사이즈 이미지 노드와 해상도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리사이즈 이미지 노드에 위드와 헤이트 값을 모두 연결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완 카메라 이미지 투 비디오 노드에도 같은 값을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캐리 샘플러, 디코드, 비디오 컨바인 노드를 연결하면 워크블로우가 완성됩니다. 만약 샘성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모델 사이에 세이즈 어텐션 노드와 하트 컴파일 모델 완 비디오 노드를 연결해 노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완 카메라 임베딩 노드의 주요 파라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포즈는 카메라 이동 방식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스태틱은 고정 상태이면 핸업, 핸다운, 핸랩트, 핸라이트로 선택하면 카메라가 각각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줌인과 줌아웃은 카메라를 필라치 쪽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면서 확대, 축소 효과를 줍니다. 안티클럭 아이즈와 클럭 아이즈는 카메라를 각각 반식의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램스는 생성할 프레임 수를 의미하며 필드는 카메라 이동 속도입니다. 기본값은 필드입니다. FX와 FY는 정교화된 초점거리로 값을 높이면 시야각이 좁아지고 낮춤은 넓어집니다. CX와 CY는 광학 중심 좌표로 화면 내 카메라 중심 위치를 조절합니다. 즉, CX와 CY 파라미터는 화면 내 카메라 시선 중심 포커스 포인트를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테스트 영상은 슈트로도 업로드했으니 실제 움직임은 슈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새롭게 추가된 APG 노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CFG 값이 높으면 폰프트를 잘 따르게 되지만 너무 높으면 채도가 과잉되거나 아티팩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APG는 CFG 값을 높게 줄 경우 발생하는 과도한 채도와 아티팩트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한된 기법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리스켈 CFG 노드를 사용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러한 리스켈 CFG 대신 APG 노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APG는 높은 CFG 환경에서 발생하는 채도 억제, 아티팩트 제거 효과가 더욱 뛰어나며 실제로 리스켈 CFG로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럼 APG 노드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APG 노드는 모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함으로 모델 노드와 K-생플러 사이에 적용하면 됩니다. APG 노드의 파라미터로 설명드리면 에타는 DDIM, DDPM 계열에서 무작위성 정도를 조절하는 값으로 기본값은 1.0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결정능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확률적으로 동작합니다. 에타를 지원하지 않는 샘플러에서는 무시됩니다. 노멀라이디에이션 스트레스 홀드는 가이던스 벡터의 길이를 정교화하는 값으로 기본값은 5.0입니다. 0으로 설정하면 정교화 기능이 꺼집니다. 모멘텀은 이전 보정값을 얼마나 누적해서 반영할지 정하는 값입니다. 0이면 누적 없이 적용되고 값이 큰수록 이전 정보가 반영됩니다. 이번에는 3D 노드에 무형사항 출력 기능이 추가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3D 애니메이션 노드가 개별 프레임 이미지만 저장했으나 이제 레코딩 비디오를 통해 바로 MP4 영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3D 데이터를 즉 때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노이즈 추가 노드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허스톰 노드로만 가능했던 노이즈 노드를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컴피 코어에 통합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드는 입력 이미지의 균등 봉퍼 노이즈를 씌운 최종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스트렝스 파라미터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효과는 다양한 표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법입니다. 노이즈 노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엔 노이즈가 적용된 이미지만 생성됩니다. 즉, 원본 이미지의 형태나 구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셀에만 변형이 생깁니다. 이미지의 노이즈를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바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간단한 라텐트 블렌딩 워크플로우를 설명하겠습니다. 라텐트 블렌딩은 두 개의 라텐트 데이터를 이율에 맞춰 섞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워크플로우는 트웨이 업스케일 워크플로우처럼 구성하며 두 번째 케이생플러에 블렌딩된 라텐트를 전전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티터의 템플릿을 사용할 텐데 연결선이 복잡해질 테니 에브리웨어 노드를 통해 연결을 간소화하겠습니다. 이제 노이즈 이미지를 적용하기 위해 로드 이미지 노드를 배치합니다. 노이즈 이미지와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 Get 이미지 사이즈를 사용하여 엠프트 라틴트 이미지와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블러운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블러운 이미지와 분위기를 맞춘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므로 팩어를 사용하여 적용합니다. 블렌딩한 로드 이미지와 노이즈 노드를 연결하고 라텐트로 인쿠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생플러와 두 번째 케이생플러 사이에 라텐트 블렌딩 노드를 배치합니다. 샘플 1엔 첫 번째 케이생플러에 라텐트 출력 값을 연결하고 샘플 2엔 노이즈 라텐트 값을 연결합니다. 라텐트 블렌드를 오시면 팩터 값이 있는데 어느 라텐트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블렌딩된 라텐트를 두 번째 케이생플러에 라텐트로 연결하면 워크플로우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케이생플러에 이노이즈 값을 0.6으로 설정해 이미지를 생성하면 됩니다. 추발 실험을 위해 값은 0.5에서 0.7 범위에서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초과된 스트링 로드는 워크플로우에서 텍스트를 공적으로 수합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 프롬프트 키워드를 방합하거나 워크플로우 내에 단어를 일괄치안하고 GUI상에서 복잡한 파이프라인 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컨캐트네이트 노드를 사용해 화이트와 백그라운드를 합치면 화이트 백그라운드라는 최종 프롬프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노드를 사용해 패스는 걸로 치안하면 템플릿 프롬프트 안의 모든 캣이 한 번에 걸로 바뀝니다. 단순한 예시로는 바로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이슨 파일의 프롬프트를 넣고 특정한 단어를 체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이 추가된 오디오 출력 노드의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MP3와 오퍼스 포맷을 지원하는 세이브 오디오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이브 오디오 노드가 플랫 퍼맷만 지원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MP3와 오퍼스 노드를 추가했습니다. MP3의 VJL 옵션은 VDR 품질로 평균 220에서 245kbps의 고음질 파일드로 저장됩니다. 그 외에 128k, 320k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퍼스 포맷은 실시간 음성 채팅이나 웹브라우저 기반 오디오 활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64k부터 320k까지 5단계의 비트레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체크포인트 파일을 로드할 때 메모리 맵핑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기존처럼 전체 파일을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리는 대신 필요한 분만 디스크에 직접 참조하는 메모리 맵핑 방식으로 로드됩니다. 특히 2kpt같은 대용형 모델 파일을 로드할 때 전체를 메모리에 복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참조하는 MMH 방식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로딩 시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모델이 Safe Tensor Format으로 배포되고 있지만 skpt나 pt모델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옵션은 주로 레거시 모델 실험용 저장 파일 또는 일부 커스텀 모델을 로드할 때 유용합니다. 다음은 유적인 개선 내용입니다. 이번 0.3.34와 0.3.35 업데이트에는 개발자와 고급 사용자를 위한 기능 개선이 중심이었습니다. 먼저 A-System 모델이 컴퓨어의 기본 어텐션으로 정환되었고 FP16VA를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개선하여 메모리 사용 및 연산 속도를 향상했습니다. 또한 로라 노드에서 A-System 로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가 1.19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UI의 안정성과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API 노드와의 연결 검색 매니저 템플릿 모델 관리 다양한 폰의 출력과 미디어 처리까지 포함하는 전체 사용자 경험 계층의 패키지입니다. 또한 이미지 패드포 아웃페인트 노드가 개선되어 테너의 불일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되었습니다. ROCM 환경에서 트리톤 기반 어텐션 최적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윈도우즈의 경우 벤치 파일의 옵션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I 키의 인증도 입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API 노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PI 키는 컴퓨터 ORG 플랫폼에서 자유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그 수정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내부 안정화 작업을 통해 다양한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0.3.15 버전에서 도입된 레스 월티스텝 언세스트럴 샘틀러가 러노스텝 구성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일부 모델에서 발생하던 FP8 연산 오류를 수정하여 원활한 연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클리닝 i2b 노드에서는 불필요하게 남아있던 필드를 제거해 API 욕장 스펙과 완벽히 일체하도록 마쳤습니다. 또한 API 노드 실행이 실패할 경우 불필요한 제시도를 중단해 자원 낭비를 막고 에러처리도 일관되게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니아 커스텀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API 커스텀 모드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어의 본식 업데이트에선 환성 이동정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이번 업데이트 소식에서 제외됐습니다. 컴퓨어의 0.3.34와 0.3.35 버전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컴퓨어의 주요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튼 포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